호수코에 왔습니다! 들어갑니다 액주가 있어요 액주가 2020년 캘린더 옷도 많이 세일을 하네요 따뜻한 옷들 음 괜찮은데 우리는 옷이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장갑 이제 로이 장갑을 살까요? 그때 세일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장갑 크리스마스 인형의 집이 엄청 커 장난 아니야 150불 마스크 잘하고 있네요 우리 애기들 여기가 아니고요 술이고요 여기는 이래 로이 잘 먹는 바나나 살게요 알았어요? 사과도 사고요 사과는 어떤 거 사냐면요 저기 있다 이 사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엠비 사과 7.99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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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초록색이야 이래요 바나나 바나나 implant 감이 있습니다 어? 감이 이게 맛있을려나?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인데 9불 9불이면 하나에 1불이 넘는다는 얘긴데 아하 모험이네요 좀 나중에 살게요 나빠가 좋아하니까 케이스 하나 팔게요 아내를 잘 보고 아빠가 여기는 차가운 곳이에요 냉장고에요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왔어요 알았어요? 우리 젤리 샀어요 젤리 젤리요? 아직 젤리가 안나왔어요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이거 하나 탈게요 애시안 탑2밸러드킷 한코너가 있습니다 빵은 빵 베이글 하나 샀까요? 베이글 이거 세일한다 포메이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세일한다 이거 세일합니다 예 이거 맞나? 아닌 것 같은데 맞나? 흠 레디핑크 앱 레그가 26불 엄청 크긴 큰데 26불이에요 저희 집에 휴지가 있는데 스럼프 대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말이 많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휴지를 사노래요 그래서 이거 사놓겠습니다 이게 16.49불 16.49불 를 사고 두부를 못 샀는데 지금 두부를 못 샀는데 아무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살 거예요 여기 뭐 있어요? 물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큰 물이 없네 여기 있다 이거 살게요 6불 두 개나 샀어요 너무 무거워 무거워 엄마가 무겁지 너네 타고 있는데 자 갑니다 사놓을게요 이것도 집에 있는데 이런 거는 있어도 되니까 19불 사람들이 수지랑 물이랑 많이 사가고 있어요 진짜 뭔가 뉴스에서도 그러고 자꾸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휴지는 다 하나씩 다 사고 있고 물은 뭐 물도 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구를 못 사서 도구를 사야되는데 잠깐만요 블루베리도 사야되요 블루베리 이래야 블루베리 보면 얘기해주세요 찾았다 이래도 찾았네 블루베리 찾았습니다 7.55불 이제 이거 너무 차가운데 뒤에다 놓을까 이게 세일 하는데 시리얼을 다 먹어서 이거 하나 살게요 한국에서 포스콘을 별로 몇 번 안 가가지고 세일 하든 안 하든 그냥 샀는데 미국은 매주 오니까 세일하는 거를 사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세일하는 거를 잘 보고 사면 훨씬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어요 펜 펜 펜 저는 아보카도 오이를 살게요 짠짠거 이거 짠짠거 이거 사겠습니다 19불 오 너무 비싸 짠짠거 이게 또 엄청 커요 이거 사고 잘 쓰면 잘 쓰면 잘 쓰지 잘 쓰지 잘했어 잘했어 다음에 셀리죠 어딘지 모르겠고 하트 카트가 너무 무거워요 더워 죽겠어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엄마한테 힘을 주세요 너무 무거워 circum 아 이거도 세일한다 이거 섞어? 응 두부를 찾았어 두부 두부를 찾아서 안경 안경 여러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무거워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돼요 너무 무거워요 엄마가 엄마 허리도 아픈데 안돼요 로이는 토마토를 다 뜯어서 이러고 밤도 사겠습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랑 애들 잘 먹는 밤 맞밤이랑 똑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두 개만 살게요 이만큼이나 샀어요 우아 손하려고 줄 섰습니다 식단을 다 하고 나왔는데 핫도그를 먹겠습니다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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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이제 갑니다 물을 두 개나 사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안녕 안녕 after all now I got it I'm gonna be I got it from a it